한글자막 by 한효정 6학년 어린 나이에 뭔가 좀 가정의 힘이 되고자 신문보급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너무 어리다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머나 가난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고 막 사정하고 떼를 써서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도 못하고 다음 해인 중학교 1학년 때 새벽에 신문배달 나갔다가 불행하게도 큰 덤프트럭에 이렇게 어린 소년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사고로 왼팔 하나를 절단하게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은 만신창이 되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그 민감한 나이에 한 팔을 잃고 그 가난 때문에 신문배달하다가 그 온몸이 망가졌으니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를 다시 세워준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절망과 분함과 슬픔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그는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방헌도 받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절망도 이기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열심히 공부해서 1등까지 하게 되고 그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의 중독에 사로잡혔던 아버지가 모든 술과 그런 도박을 끊고 지금은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제가 이런 큰 질병에 걸린 것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났던 것이 제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꼭 옳은 말은 아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과 환란과 아픔이 나를 복주었다 복되게 했다 여러분 그것은 꼭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모든 고난과 환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란을 만났을 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과 환란이 몰아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고난과 환란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배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쳐왔을 때 요부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입이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런 끔찍한 얘기도 서슴치 않고 하고 요배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고 고난이 그를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환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고난과 환란을 기도로 극복하고 이 고난과 환란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질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물질이 생기고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승진 못한 사람이 기도하면 승진이 되어지고 이런 기가 막힌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성공이지 그 환경이 변화된 것이 기도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 인생의 정말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믿음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일거고 또 너그러운 형님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형님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좀 파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가져라 그까짓 거 뭐 쿨하게 주는 이런 참 넉넉한 형님이었죠 그런데 그 형님을 속이고 분노케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섭섭한 마음을 주게 하고 어머니 죄 없는 어머니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리고 삼촌 집으로 달아나버리는 이런 야곱 자기에게 가만히 있어도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이기심과 욕심과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쳐버린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살면서 야 내 인생이 뭐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살고 있을까 회의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복의 길을 다시 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돌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형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아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야금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시 살던 대로 그냥 형님과 원수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냥 육신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형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회복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 약한 사람 꽤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형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그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꽤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두 대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한때를 형님이 쳐서 잃어버리면 한때라도 보존하리라 재산을 분산 투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내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보내가지고 형님 마음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정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꽤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짜내서 열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고 모든 교획대로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 이룰 수 없는 일이 있거든 그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약복 나루토 기도실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다 했지만 능력으로 다 꾀를 냈지만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약복 나루토에서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과 자기의 소유물을 다 강을 보내고 그 강가에 홀로 앉아서 주님과의 단판을 짓는 시간을 그는 갖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약복 나루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이런 약복 나루토의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도무지 헤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복 나루토 기도실에서 밤을 세워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20년 세월 동안 잃어버린 모든 잘못된 사람들은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약복 나루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약옵이 다시 회복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직 기도로 회복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혹시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면 우리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옵이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약옵은 기도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방법이 없으면 기도실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아 기도밖에 길이 없구나 하고 기도실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 전적인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네답게 영적인 자네답게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세월 동안 약옵처럼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오직 재산 오직 성공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열심히만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에 아무리 기다려도 야곱이 육신의 것을 벗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거죠 형님이라고 하는 칼을 든 형님이라고 하는 목숨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실을 통해서 그 영예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기도실로 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구절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환란을 만났어요 환란을 만났기 때문에 주여 주여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이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40일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기도응답이 왔다고 만족하고 끝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풍랑에서 잔잔한 다시의 우리의 삶으로 성경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추구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살다가 몸이 아파요 몸을 아파서 기도해서 몸이 낫습니다 간증합니다 몸이 낫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유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 이제 됐다 이제 끝났구나 다시의 날로 삶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소 1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왜 줍니까? 매는 왜 줍니까? 과거에 잘못한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착한 삶 옳은 삶을 살라고 부모가 매를 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 벌 주려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번에 잘못했구나 너 몇 대 맞을래? 하고 부모가 때립니다 그 때리는 목적이 과거의 죄를 탓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때리는 것인질로 믿습니다 때려야 내 속이 시원하니까 패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하는 고쳐주려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애들이 다 그런 건데 뭘 혼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면 바로 매를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고쳐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실로 달려가서 부르죠 기도하는 것은 삶의 환경의 변화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옳은 삶을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고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내 겉사람이 깨어지면 내 거듭난 속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20년 야곱처럼 살아가면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똑같이 잊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욕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천국과 지옥 얘기 나오면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믿음 정도로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며칠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나의 헛된 육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1분이나 기도하면 길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그리스윤의 삶 하나님은 전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실에서 제일 먼저 깨워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예요 천비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 처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없이 흘렀던 그 눈물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했던 그 소원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삶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 믿음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갑자기 잔잔한 내 인생에 풍랑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실에서 혹시 엎드리고 통곡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변화 될 것은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잘못된 삶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 풍랑은 순식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구분 기도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야구분 참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정말 너그러운 형 또 엄마 얼마나 야구 편에 서서 도난도난 얘기하는 다정한 엄마입니까?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형님 것을 다 빼앗고 싶은 욕심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구비라고 하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좀 더 원색적으로 약탈하는 자 약탈하는 자 뭐든지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뭐든지 빼앗는 거예요 항상 이 야구비라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야구비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야구비는요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산을 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온 인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게 하는 사람 박해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야구분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동창 그런 친구 있어요 만나면 항상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 항상 엮이고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주려고 하는 사람 늘 나에게 베풀려고 하고 늘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야구분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의 장작권을 빼앗고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장작권을 축복하려는 걸 빼앗기 위해서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자기 팔에다가 형님 팔처럼 가족을 덮어 씌우고 고기를 빨리 요리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빨리 사냥해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리 고기를 잡게 해주셔가지고 갖고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축복을 쟁취하는 그래서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을 부주약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사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재산도 갖게 됐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니 재산도 모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20년 세월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공허했던 것이죠 그 행복했던 가정, 그 행복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외로운 고향을 버리고 타양해서 이렇게 삼촌 하나도 친구로 삼지 못하고 원수로 삼고 외롭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계는 다 등을 돌린 관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곁에 관계가 다 깨어진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부모와 원수되고 형제자매와 원수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원수가 되고 구역 식구들 간의 원수가 되고 믿었던 교들과 교육자들과 원수가 된 분들은 없습니까? 다 피의 의식 속에서 다 나를 등을 돌렸구나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죄가 없는데 왜 다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야뽕 나루토로 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인간관계, 이 관계를 푸는 방법은 내가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형님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졌는가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나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형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순간에 마음이 변하여 달려와서 그를 끌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우야 하고 통곡하며 형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새치여나 어떤 보낸 물질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형님에게 새 때로 보냈던 물질은 형님이 거절해서 받지도 않아요 형님도 부자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야뽕 나루토에서 통곡하고 우울 때에 하나님의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용서하심으로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기도실에서 나옵니다 기도실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그렇게 예뻤던 애들이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덤비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완전히 칼로 콕 찌르는 얘기를 할 때 갑자기 기도실 와서 울게 됩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아니에요 제대로 키우신 겁니다 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부자관계, 모녀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구역장님, 구역식구 내 기관식구가 갑자기 철천지 원수처럼 나를 피눈물 만들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푸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저 나쁜, 저 못된 말하는 사람, 저 거짓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 입을 재봉틀로 좀 잘 부엉해 주시거나 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정조준에서 좀 날려주시거나 내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감동시키시사 형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 망가진 사람, 꺼져가는 사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쳐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책망이 있었더라면 즉각적인 벌이 있었더라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칼을 들고 오는 그 사람과 더 큰 칼을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스스로 깨어지고 운동에 빠져서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마음을 감아감동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감아감동하여 주셔서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골방에서 부르져 기도해야 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기도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잘 살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대로 정말 멋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급한 욕심 때문에 주시기 전에 막 가서 빼앗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서 욕심대로 살아서 주시기로 착적한 축복들마저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 제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집을 떠나서 달아나다가 사탓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만났을 때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왁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그런데 이런 서원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는 이 서원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또 복권 사다 놓고 제일 그런 게 뻥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첨되면 90%를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자꾸 맞아가 하나님 50%, 30%, 20% 11조 내는 것만 받으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이 딱 됩니다 마지막 세 개 다 틀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고세 못 참으시고 틀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1절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에요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저게 먹을 떡을 좀 주시고요 입을 옷도 좀 주시고요 안전하게 저를 지켜주시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소득의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있어요 옷 한 벌 두 벌이 아니라 집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이제 얼마든지 돌아가서 약속한 대로 소원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집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과 비전들이 먼지 가득한 선반위에 있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과거의 추억들을 보면 주님 처음 만난 대학 시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소원합니까? 비전을 얘기를 합니까? 땅끝이라도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집사님 직분 받을 때 처음 우리가 중직자 직분 받았을 때 처음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냈습니까? 그러나 이것 조금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주시면 저것 좀 주시면 학교를 좀 잘 졸업하게 하시면 내가 승진하게 하시면 집 하나 사게 하시면 하다가 20년 30년 이렇게 주님 앞에 가기에 직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야뽕 나루토의 기도실로 몰아 넣는 것은 우리를 야 이놈아 너 약속한 거 지켜야지 꿈돈 줘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루게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 고난의 기도실로 몰아 넣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축복이 같이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실에서 우리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소원을 이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실로 부르신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형님을 이기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축복이 내 기도 지목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것으로 아멘하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붙드세요 어떤 분은 너무 축복 축복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맨날 축복 얘기를 하고 축복이 아멘한다고 사명에 대해서도 아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뭐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아멘이요 축복의 말씀도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 기도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비결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누가 세상 그 누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그 축복인 것을 깨달았던 거죠 기도받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밝았지 않습니까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형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임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임 여러분 깊은 절망의 슬픔에서 어두컴컴한 기도실에서 통곡하고 울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환경은 여전히 암흑같고 문제는 풀렸지 않았지만 내 얼굴이 희망과 기쁨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야뽕 나루터를 끔찍한 야뽕 나루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축복했던 거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원수 맺었던 20년간 원수 맺었던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자손의 축복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베델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요 특별히 저는 야곱이 받은 회복의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아들 요셉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을 잊어버립니다 형제들은 그를 팔아버리고서 그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풀을 미쳐가지고 짐승이 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 옷만 갖고 왔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축복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라면서 참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다시 뒤집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월은 넘어갑니다 언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축복대로 내 자선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이 없었으면 이 70명의 야곱의 가문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심으로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심으로 이 가문을 살리시고 애급을 살리시고 애급 주변의 모든 백성들을 7년 기근 중에 먹여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시 상실된 것 같고 잠시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유 목사님이란 분이 하루는 집에서 책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여보 오늘 저녁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카레라이스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스리랑카에서 카레를 하도 질리게 드셔가지고 카레만큼은 먹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카레만 빼고 뭐 없어? 그랬더니 금식하세요 그러더래요 사모님 그리고 영 기분이 좀 불편하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카레만 빼고 다 된다 그랬으니까 뭐 다른 거 뭐 하지 않나 이렇게 살짝 기대가 돼서 이렇게 가서 뭐 하나 주방에 엿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모든 여성분들은 알고 있대요 남자들만 몰라 여성분들 뭘 하고 있었어요? 카레를 하고 있답니다 남자는요 그렇게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얘기했으니까 다른 걸 하고 있겠지 천만에 여자는 한 번 생각한 걸 굽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주는 대로 먹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구나 이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깨달았어요 버림받지 않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작성하신 축복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주시기로 한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지 바꾸거나 공격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날들 중에서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쪄서 그런가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야뽕 나루토 기도실로 갑자기 20년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를 몰아 넣으신 것은 회복해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기도실을 통해서 그는 첫사랑 첫신앙을 첫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형님과의 그 깨어진 원수관계를 다시 형제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또 약속하셨던 잃어버렸던 수많은 축복들을 다시 붙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촌계 지하 1층에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거 이후에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실을 사랑하십시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길이 능력이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축복 감사합니다.